여가 시간에 공연 관람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. 갑자기 출연진이 바뀌거나 티켓 환불 요청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본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공연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46건으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유형별로 보면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때문에 일어난 피해가 전체의 5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소비자본은 이런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배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때도 공연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본은 설명했습니다. 다시 전국의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. 대구와 경북 2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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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